비슷한 이름의 게이오선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게이오선은 게이오전철이 운영하는 철도 노선이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신주쿠역과 하치오지시에 있는 게이오 하치오지역을 잇는다. 통근전철, 특급, 준특급, 쾌속 등의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게이오선이라는 명칭 자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주쿠역 게이오 하치오지역 사이를 잇는 게이오전철의 노선 이후 설명할 게이오신선을 포함해 국토교통성에 제출된 명칭은 게이오선, 게이오본선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다. 위의 내용에서 게이오신선을 제외한 노선, 본선이라 불리는 경우가 있다. 게이오선 신주쿠역이라고 부를 때에 게이오선은 이 의미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이 의미로서의 게이오선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게이오신선에 대해서는 게이오신선의 항목을 참고할 것. 게이오전철의 노선 중에 위에 게이오선에 연결되는 열차가 있는 노선 전부 게이오신선, 사가미하라선, 경마장선, 동물원선, 다카오선을 포함한다. 이노카시라선은 한때는 오다큐 계열의 다른 회사였던 사실이 있어 규격이 달라 열차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복복선 구간 중에 기존의 선은 게이오선으로 도에이신주쿠선으로의 직접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 증설노선은 게이오신선이라고 불린다. 신선 개통 전에 신주쿠사사지카 사이에 있던 하스다이와 하타가야는 신선이 개통되었을 때 신선으로 이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두 역은 신선에만 있다. 또한 신주쿠역은 두 선에 따로 있으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게이오선 신주쿠, 신선신주쿠라고 불린다. 하츠다이, 하타가야의 두 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열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주쿠 쪽에서는 신선신주쿠역에서 승차하며 사사지카 쪽에서는 신선신주쿠행 또는 도에이신주쿠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열차에 타야 한다. 신주쿠 도심과 도쿄도의 서쪽 하치오지시를 묶는 게이오전철의 중심노선이다. 게이오전철의 전신이 게이오전기궤도가 1913년에 사사지카역에서 조후역까지의 구간을 개통한 것이 게이오선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서쪽으로 뻗어가는 노선의 특징상 국도 20호 고슈카이도, 수도고속국도 4호 신주쿠선, 추호자동차로, 제이알추호 본선과 나란히 놓여 있다. 노선의 건설의 역사로 인해 후추역 이후로는 긴 직선구간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제이알 신주쿠역의 서쪽에 인접한, 오다큐 신주쿠역의 서쪽편 지하 2층의 남북으로 뻗어있는 3개의 노선이 게이오선 신주쿠역의 플랫폼이다. 지상에는 게이오 백화점이 위차하고 있고, 게이오선 신주쿠역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도웨이 신주쿠선과 연결되는 신선 신주쿠역이 있다. 게이오선 신주쿠역에서 남쪽으로 빠져나오면 국도 20호선 고슈카이토를 만나게 된다. 신주쿠역에서는 특급을 비롯해, 준특급, 쾌속,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통근 쾌속, 그 이외 상시 운행하는 가장 느린 강력 정차 등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메이지 대학 캠퍼스가 위치한 메이다이 압역에서 이노카시라선과 교차한다. 조후역에서 사가미하라선과 연계되며, 히가시우추역과 다카하타후도역에서 각각 소규모 지선인 경마장선과 동물원선과 연계된다. 기타노역에서 게이오 하치오지역 방면으로 가는 본선 방향과, 다카오 상구치역으로 가는 다카오선 연결 방향으로 갈려나간다. 표시의 임시정차역에 대한 설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